라이베트 좋고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 오케이 선현이 바로 움직 좋았어 그 와중에 트레이서 궁 빗나가는거 봐 아 죽었다 아 갔어? 네 여기 지금 개한테 여기 지금 개한테 어 잠깐만 여기 지금 개한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애들 다 거기있거든요 한 명도 안죽고 지금 다섯 명 밖에 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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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여기 짱 알바갔다 알바갔어 와 아 미친 알바키 오지네 메이 알바키 오진다 아 여기서 이게 가네 네이 뭐 거의 지금 들어갈만해서 어 애들 개많이 오는데 지금 여기 힐 됩니까 힐 되면 여기 궁 한번 놓을게요 오케이 됐어 네네네네 아야 넣지마 넣지마 그래 잘했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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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돼 지금 가면 돼 애들 다 끊어줬어 애들 아니아니 지금 궁을 가라는게 아니라 어 지금 지금 우리팀 들어가면 된다고 지금 애들 없어 애들 없어 어이 뒤에 겐지 오케이 어 어 어 내가 메이 끊을게 내가 메이 끊을게 아 죽었네 아니 라인은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거야 그거 망할 때 아 우리팀 지금 들어가면 딱 있네 지금 어 그래도 지금 애들이 바로 또 다 들어오기 전에 한번 가면 괜찮거든요 지금 어 누가 돌아올거 같다 네네네네 네네네 네네 오케이 들어갑니다 어 에이 왔다 잠깐만 자 이건 한번 빼 이건 한번 빼고요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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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 깹니다 저 포탑 네네네네 아 죽었어 못 봤어 못 봤어 아 아까가 너무 아쉽다 음 지금 죽었나요? 같이 갑시다 네네네 어 같이 갑시다 저도 궁 거의 다 찾거든요 네네 네네네네 니퍼가 견제하네 아씨 위도우메이커 쟤는 왜 궁 안쓰지 후 장캔 패치된지 지금 3개월 4개월인가 됐어 장 아이고 어 어 어 어 아 지금? 오케이 오케이 네 엔지가 구울 써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아 아 아 어떻게 해서든 한번 죽여보려 했는데 지금 근데 애들 많이 없어 지금 애들 많이 없어 그래서 죽었어요 거점을 공격하게 죽음을 버텨내면 더 강해진다 적 토탐이 있네 자 비비 먹기 시작한다 그래도 아 근데 다 죽었어 뭐여서 가야돼? 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제 모여서 가자 지금 이제 궁이 없어 상대가 궁이 탈탄데 지금 이제 궁이 없어 상대가 궁이 탈탄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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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자 다 왔다 아 와 와 여기서 내가 끊었어야 했는데 어 나이스 근데 별로 좋은 거 같진 않은데 어 잠깐만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아이고 이건 이건 어렵다 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어디까지 가냐 연장전 가나? 아 아 힘들어 힘들어 바스티온 할게 수비 수비면 바스티온 할게 수비면 수비면 바스티온 할게 음 여기선 지면 안되지 1분 35초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응응응응 솔직히 이거는 어 공격이 분리해 사실 아 나는 솔직히 수비가 좋아 어 난 수비가 좋아 응 2층 가서 대기할게 나 네네네 2층 가서 1층에서 한번 노력 저기 오른쪽에 바스티온 아냐아냐아냐 이게 나을거 같아 이게 나을거 같아 좀 무리 무리인거 같아 오케이 여기서 할게 여기서 어 나는 여기서 라인도 줄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네 여기서 하는게 차이 나을거 같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3 2 1 2 폭격이 시작합니다 A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근데 슈람이 이제 아까 있지않았나 전게임에도 아니에요 쟤네 탱으로 온다 탱으로 와 탱으로 온다 탱으로 와 탱으로 온다 탱으로 와 그렇겠죠 아무래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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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컷 메이컷 라인 혼자서 외로운게 거점을 봐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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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중에 뒤에서 누구냐 제가 귀찮게 해주는 애 잘한다 야 우리팀 좋다 어어어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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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오그 우와 개당황했어 나 지금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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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샹 이거 갑시다 갑시다 어 어 어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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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로드오그가 저렇게 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뭐야 어디갔어 다한스티워드 다한스티워드 이게 애들 못 누리는 것 같다는 애가 잘 모르네 아 아 진짜 어 근데 남은 시간 애들 이제 얼마 없어 5초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좋아 추가 시간만 버티면 돼 죽었어? 괜찮아 내가 궁이 있어 내가 궁이 있거든 내가 궁이 있어 그래 내가 궁이 있어 내가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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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궁갑니다 궁갑니다 어 애들 없어 애들 없어 애들 없어 애들 오늘 입구에서 죽일게 그렇지 4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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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4연승 갔다 아 아 너무 힘들었어 이번판 아 이번판 진짜 좀 힘들었어 아 크아 메르시 메르시 보아츠 여기서 살리는거 진짜 어 이거 이게 진짜 갑이었지 이거 죽긴 했지만 아 좋았어 아나군 야 아나로 하이라이트를 받네 아 뭐 이거 카드요? 음 어 카드 카드 나 이때까지 4판 연속 금메달 3개씩 받았어 크아 과연 이제 점수 얼마나 오르나 보죠 아싸 아 폭이 크네 오르는 폭이 크네 와 47점이다 오르는 폭이 크네 네 아멘